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키가 더 크세요. 근데 내 아이의 엄마치고 되게 어려 보이긴 한데. 그렇죠. 그래, 맞아. 되게 어려 보이긴 한데.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니면? 실력자? 실력자죠. 실력자네. 그렇죠. 자, 5번 미니스러이싱어.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아, 잠깐만요. 어머니, 낸 낳느라 고생하셨어요. 아니, 이 욕을? 뭐지? 이 욕을? 형 어떻게 할 거야? 와, 제일 떨린다. 구멍 난 가슴에 우리 구멍 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 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 Track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려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날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5번 미스터 친구는 끝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